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2004년 중국에는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건 바로 깐시의 쓰요 부사지언입니다 네 그 뜻인 즉 대학교 한 개의 기숙사 친구들한테 나를 죽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라고 그냥 서로서로 위안해 주는 겁니다 사실 저도 2004년에 중경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어 그 당시 그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그 충격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4년 2월 13일 중국 제일 서남쪽에 있는 운남대학입니다 때는 겨울방학이어서 다들 그냥 집에 들어갔지만 마자주에는 학교에 남아서 알바를 뛰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요 며칠 동안은 뭐가 그리도 긴장되고 불안했던지 일도 안 나가고 맨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마치 마자주의 기숙사인 317호 시대는 또 다른 한 명이 탕슈엘리가 있습니다 야 너 뭐냐 똥 마려운 개같다 야 좀 가만히 있어라 정신 사나워 죽겠다 야 내 탕슈엘리는 마자주의를 보고 쏘아댑니다 야 너 우리 숙소도 아니잖아 너네 숙소로 돌아가라 마자주의도 맞받아 치자 탕슈엘리는 에 우리 침실 애들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지야 그리고 내 여자친구랑은 요즘에 싸워서 그쪽도 못 간다 알면서 왜 그러시나 아 아 아 아 아구나 뭐 탕슈엘리 니가 알리가 없지 라고 하면서 탕슈엘리는 또 혼자서 키득키득 됩니다 마자주의는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그래 나는 이를 이미 가라고 조언해줬다 어 그러니까 날 원망 말라 라고 경고하는데 탕슈엘리는 뭐 왠지 개가 방귀 뀌는 소린가 하고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액피상 기기 이어폰을 척 끼고는 달달하게 잠을 청하는 거죠 이어서 밤 11시가 되고 기숙사의 전기는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탕슈엘리 코고는 소리는 온 침실을 그냥 날려보내 기세로 두드랑 두드랑 하고 올려 퍼집니다 그러자 이때 시꺼먼 기숙사 안에서는 망치를 꽉 거머쥔 마자주의가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탕슈엘리한테로 다가갑니다 네 사실 이 탕슈엘리는 살인 계획에도 없었는데 자기 침실에 안 가고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됐던 겁니다 이어서 그 망치로 탕슈엘리 머리 정중앙을 퉁 하고 내리까는 거죠 그러자 이때 탕슈엘리는 벌떡 일어났답니다 순간 너무나도 놀라 다리가 풀린 마자주의는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이어서 탕슈엘리는 뒤통수를 긁으며 이 비몽사몽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야 내가 나가라고 했지 어? 너네 기숙사로 썩 꺼지라고 했니? 아이 했니? 어째 내 말이 개 방귀로 듣기니? 내 마자주의는 멍해 있는 탕슈엘리의 태양혈을 향해 망치를 마구 날립니다 이어서 탕슈엘리는 부들부들 떨더니 더는 움직이지를 않더랍니다 그제야 마자주의는 또 털썩 주저앉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마자주의는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한참을 잃어못나고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담배 한 대를 붙이고 나니 이젠 그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선 걸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 죽이고 싶은 꼭 죽여야 하는 썩의 죄와 꿈 뭐가 또 떠오르자 또 그냥 욱하며 힘이 그냥 붉글붉글 솟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썩의 죄와 꿈 뭐까지 그냥 이 망치로 아주 박살내고 여기를 뜨는 거야 마자주의는 탕슈엘리 시체를 안아서 기숙사 안에 그 사물함에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머리에서 피와 뉴스가 그냥 콸콸 쏟아져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건 예상밖이었죠 이어서 재빨리 쓰레기봉투로 그 머리를 싸매고는 뜯어서 사물함으로 옮깁니다 내 그 사물함은 너무 크지는 않았지만 뭐 시체를 웅크려서 넣기는 안성맞춤이었죠 그 실제 사진들도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에 있으니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그리고는 탕슈엘리 이불을 확 걷어서 세탁기 안에 넣으니까 그냥 끝! 이어서 그 시체가 있는 침실 안에서 달달하게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잠이 올까요? 이어 이튿날인 2월 14일 발레타인데이죠 사울의 죄는 여친도 없고 다른 침실은 다 만원이니 317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발레타인데인데 이 재미라고는 1도 없는 성격도 아주 그냥 이상한 맞아죄와 보내야 하니 그냥 답답했겠죠 그는 투덜투덜 대며 에라! 뭐 발이나 씻고 잠이나 자자! 라고 실수 때에 뜨거운 물을 붓고는 발을 담급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켜보는 맞아죄는 이미 빡친 상태였죠 어이! 내가 12위엔 주고 밖에서 아가씨랑 한판 한 거 네가 나불됐니? 라고 사울의 죄한테 묻습니다 그래! 내가 나불됐다 왜! 사실이잖아 나불되는 게 싫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이야! 근데 니도야 참 했다야 아무리 못했솔로라도 너무했지요? 아니 12위엔짜리 아가씨라니 아니지 아니지! 그런 건 아가씨가 아니고 할머니겠지 이야! 그래 그래! 느낌이 어떻대? 어? 달달하대? 마자죄는 빡치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으며 이 이불 안에 감춰둔 망치를 더더욱 으스러지게 잡습니다 에이! 뭐 잠도 안 오는데 게임이나 한판 해야겠다 사울의 죄는 실수 때아를 컴퓨터 책상 밑으로 옮기고는 편안하게 발을 담그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 뒤에 마자죄가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이어서 그 사울의 죄의 뒤통수를 퉁 하고 내리까는 겁니다 사울의 죄는 갑자기 한 방울 먹고 또 멍해서 마자죄를 뒤돌아보려 하는데 또 퉁퉁퉁 하고 그냥 망치가 날아오더랍니다 그러자 사울의 죄는 눈알이 툭 튀어나와서 그 컴퓨터 책상이 털썩 거꾸로 집니다 야! 내가 친구라고 생각해줬는데 어? 나를 아주 쓰레기로 봤더라 어? 내는 이제껏 유일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아주 뒤에서 나를 신나게 씹었더라 어? 마자죄는 그 쓰러져 있는 머리를 향해 아주 그냥 못을 박을 기세로 수십 번 망치질을 해댑니다 사실 그 몇 명의 피해자들 중에서 사울의 죄가 제일 잔인하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은 사울의 죄부터 시작했으니 그 머리통은 아예 그냥 원 모양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치에 의해 그냥 구멍이 슝슝 뚫렸다고 합니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마자죄는 앉아서 차를 마시며 한숨을 돌립니다 네 그리고는 또 담배를 한 대 물고는 사울의 죄의 머리통을 감상하는 거죠 이었 또 어제처럼 시체를 검은 쓰레기 봉투에다 넣고 그 시체를 들여다가 사물라미 쳐 넣습니다 네 전날의 탕슈엘리와 다른 점이라면 그 머리가 너무나도 부서져서 쓰레기 봉투에 넣을 때 손으로 한줌 두줌 움켜서 쥐어서 넣느라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또 그 두 시체가 있는 침실 안에서 달달하게 잤다고 합니다 여해가 박자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펴면서 오케이 오늘 꿍버만 잡아 죽이고 이곳을 뜬다 요 놈은 요거 어떻게 유인해 오지? 하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마자죄는 해가 뜬 아침에 그 컴퓨터 쪽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헐 어제 소울의 죄의 뒤통수를 너무 힘껏 까서 피가 그 벽에도 튕겨 있었죠 전날에는 그것도 확인도 못하고 엎드려서 자버린 거였습니다 마자죄는 세수대에 물을 붓고는 재빨리 걸레를 헹구어서 벽을 닦아 봅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좀 돼서 잘 닦이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때 쾅 하고 침실문이 열리더니 양카이홍이 들어옵니다 어이 왕따야 뭐하냐 아침부터 양카이홍은 대수롭지 않게 들어오며 컴퓨터 이자에 척 앉습니다 어? 저거 뭐냐? 케찹이 왜 벽에 붙어있지? 네 양카이홍은 당연히 그 빨갛게 말라있는 흔적이 사람이 혈액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저 흰 거는 뭐야? 두부야? 이 왕따가 또 뭐 혼자서 처먹다가 벼대다 칠했냐? 니 그래길래 왕따인거다 이 왕따야 아니 근데 싸울로 이제는 아침부터 어디갔니? 우리 카드게임 해야되는데 야 어디갔니? 네 양카이홍은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하면서 지금 나불대고 있는 겁니다 양카이홍아 넌 말끝마다 날 왕따왕따 부르는데 내 감정을 이해해본적 있니? 네 그러자 양카이홍은 마자죄를 쳐다도 안보며 담배를 가로 물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자신을 무시하는 양카이홍을 쏘아보다가 마자죄는 또 이불 안에서 망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달려두면 퉁 하고 또 내리깝니다 야 내가 왕따라고 부르지 말랬지? 왕따라고 부르지 말랬지? 언젠가는 죽여버린다고 했니? 아니 했니? 네 이어서 그 마자죄는 또 뒤통수를 한번 내리까니 왕카이홍은 컴퓨터 책상에 그냥 푹 꺾거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향해 또 분노인 망치질을 해대니 그 피가 그냥 또 사방으로 그냥 팍팍 튕깁니다 아 니도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왜 하필 이때 와서 나불대니 어? 그 다음 생기는 주둥아리 깔끔하게 하고 다녀라 들었니? 네 이어서 또 신문지들을 사물하라며 그냥 꾸역꾸역 쌓아놓고는 왕카이홍이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치우기도 귀찮았겠죠 망치를 허리춤에 척차고는 침실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궁부의 침실로 가는거죠 궁부야 우리 침실에서 카드게임 하려는데 싼 최이 즉 3명이서 한 명이 부족하다 야 같이 아이 놀게 라고 꼬십니다 그러자 에 됐거든 니네라 뭐 CC에서 어떻게 노니? 하고 거절합니다 1위엔 내기인데 아이 간다고? 네 그러자 궁부는 호기심을 느낍니다 얼씨구? 12위엔짜리 아가씨를 노는 놈이 1위엔짜리 카드게임 한다고? 이야 말 컸네 오케이 한번 해보자 맞아죄는 진심 빡쳤지만 가까스로 참으며 따라갑니다 어이 너 생일날에 왜 다들 부르고 나만 빼놨니? 네 그러자 궁부는 맞아죄를 희끔 쳐다보며 야 너 진짜 몰라서 묻니? 어? 야 눈치만 없나 했더만 양심도 없는 놈이었네 궁부는 대놓고 맞아죄를 비웃으며 317 호실로 들어갑니다 에? 3명이라며 왜 다른 사람들은 이어서 맞아죄는 호실문을 철컥 하고 잠급니다 다른 애들 있지 당연히 있지 다 저 사물함 안에 있다 뭐? 이어서 궁부의 눈에 들어온건 컴퓨터 책상 위의 피들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퉁 하는 소리와 함께 궁부는 앞이 캄캄해집니다 또 이어서 퉁퉁퉁 하고 그냥 수박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그 호주머리를 털어보고 또 검은 봉다리로 머리를 싸매고는 사물함 안에 쳐넣습니다 나중에 경찰들은 왜 검은 봉다리로 머리를 다 싸냐고 묻자 맞아죄는 죽은 사람들 눈이 그렇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다른건 다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그 망치로 뒤통수를 쳐서 죽으니 눈을 감지 못하고 다들 그냥 눈들이 비죽이 나와서 죽었답니다 그럼 또 왜 망치를 썼냐고 물어보자 그게 제일 싸서 그것밖에 구입할 돈이 없어서 망치를 사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명을 죽이고 맞아죄는 짐을 싸고 그곳을 뜹니다 네 그러면 대체 어떤 큰 원한이 있었기에 이 정도까지 처참하게 죽였을까요? 아니 다른 배우지 못한 살인자들도 아니고 배울만큼 배운 대학생들이 말입니다 네 우리 먼저 맞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1981년생으로 흙수저 중에서도 똥수저라고 불릴 정도로 못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 나중에 얘가 경찰에 잡혀서 죄수복을 갈아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죄수복을 입고 애처럼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고 고맙소 내 평생 이리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소 라고 울먹울먹 했답니다 옷을 얼마나 못 입었으면 그 죄수복이 제일 좋다고 했을까요? 맞아죄는요 어릴 때부터 못살았지만 그 성격 또한 괴벽하여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혼자였지만 꿋꿋하게 남보다 잘났다고 항상 자신을 위안하면서 있었답니다 그 자감각은 최상이었죠 그리고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왕따 신세였는데요 그나마 소울루이제는 고향 친구라고 자기랑 말 걸어줘서 진짜 친구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럭저럭 4년이나 시간이 흘렀고 졸업을 앞둔 2월 10일이었습니다 마자죄, 서울루이제, 양카이홍과 탕쉐리 등 4명이서 카드놀이 게임을 했답니다 여기 홍스라는 카드놀이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그냥 대중적인 카드 게임이고 4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마자죄야 니는 이게 얼마나 되는 게임이라고 어? 여기서까지 밑장빼기야? 서울루이제는 매우 멸시하는 눈길로 마자죄를 보고 쏘아댑니다 뭐? 밑장빼기?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마자죄는 매우 당황함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냐? 어? 니 그렇게 치사하게 노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저번에 궁부어가 생일파티를 했는데 왜 너만 뺐을까? 어? 니는 인간 됨됨이가 안된 놈이다 에라 퇴! 상종을 말아야지! 서울루이제는 침을 택 받으며 나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자죄는 흡사 쇠몽둥이로 머리를 쳐 맞은 것 마냥 띵! 해집니다 바로 그 서울루이제가 한 얘기가 마치 한자루의 비수 마냥 거의 가슴에 꽂히게 된 거였죠 자신은 항상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시선과 말들을 뭐 무시하며 버텨왔는데 왜 유독 서울루이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네 이제껏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 말은 다 가짜라고 그렇게 자신을 타일러 왔던 그한테 서울루이제는 다정한 친구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같은 고향 친구였으니 머나먼 대학에서 든든하게 기대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그한테 서울루이제의 그 말 한마디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자신을 포기하면서도 모조리 죽이고 싶었답니다 그 부글부글 끓어오는 가슴을 더 이상 억지 못한 그의 머릿속에는 최후의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이어서 마자주에는 망치를 하나 사서 그 손에 잡는 부분을 짧게 하여 쥐고 다니기 편리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가짜 신분증을 6개나 만들고 도망칠 기차표까지 다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을 들여 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망치를 화장실 변기 뒤에다가 깜쳐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 같은 망치를 또 누군가 훔쳐가게 되었고 마자주에는 또 시장 가서 하나를 구입하느라고 3일이나 늦었다는 거죠 그렇게 4명을 죽이고는 기차를 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어 전 중국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정부는 20만 위원이 현상금을 내 걸고 또 170만 명의 경찰들을 동원하여 전국에서 그냥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렇게 한 달 뒤인 2004년 3월 15일 중국 제일 남쪽의 그 꼬리 부분에 하이난성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마자주에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자 마침 그 부근에 있었던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곳은 말입니다 그곳은 쓰레기장이었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얼굴대가 그냥 뻔들뻔들하게 낀 청년이 경찰이 오는 거 올려다 보더랍니다 하지만 또 이내 수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그 먹다 남은 옥수수를 와작와작 뜯더랍니다 어허 쟤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설마 그 경찰은 그쪽에 가서 어이 너 이름 뭐야? 라고 묻습니다 네 그러자 그 청년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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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벙어리 흉내를 내더랍니다 됐고 그거 너 신분증 한번 좀 줘봐라 네 그러자 그 벙어리는 당황해하며 몸을 바깥쪽으로 향하며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보였답니다 야 너 아이 되겠다 야 경찰서에 한번 가서 수사 한번 받아야 되겠다 네 그제야 박차고 도망치는 벙어리를 손쉽게 제압하니 그건 바로 마자죄였습니다 경찰서에 끌고 와서 실수를 시키자 그 원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된거죠 마자죄는 그렇게 잡히게 되었고 1심에서 사형을 판결받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마자죄가 끌려나가자 그의 친누나는 동생아 꼭 항소를 해라 그래야 우리 얼굴을 한번이라도 더 보지 어? 알았니? 하면서 그냥 울부짖었답니다 네 하지만 마자죄는 항소를 거부하고 그냥 사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된거는 남아있는 그 마자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죽은 4명의 학생들이 부모들한테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마자죄의 부모는 그 죽은 가족들을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문 밖에서 몇 시간씩 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전 중국에서 크나큰 충격을 갖다 줬으며 이때부터 학교들마다 심리 다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다 그냥 설치했다고 합니다 마자죄의 총살 맞을 때 모습도 저희 그 커뮤니티에다가 사진 다 올려놓았으니 그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구요 네 요 마지막에 에피소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자죄가 기숙사에서 4명을 다 죽이고 이 안에 정리를 다 하고 기숙사를 나올 때였습니다 어이 마자죄야 카드게임 같이 하야게 야 그 오늘 비도 초총하게 오는데 딱 카드게임 할 날씨다야 네 다른 한 기숙사의 링펑이라는 학생이 마자죄를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함께 놀자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자죄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을 보이며 연심 고맙다고 꾸벅꾸벅 인사를 하더랍니다 네 그리고는 와서 손을 한번 잡아보고 떠나더라고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때 림펑이 또 왕따고 뭐고 자극을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뒤에 림펑은 간시스요 부사지언이라고 했고 그 당시 전 중국에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네 운남대학에서 있었던 일을 했던 바에 다음 회에는 운남흑사회 강파즈 순샤구어 이야기를 또 달달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칸 박아주시구요 다음 회에 또 자이제!